불좀 꺼줄래? 마기 집좀 보게 연수 미션이 뭐야? 구이점 꺼줄래? 이거라고? 미션이? 야 이거는 저는 3연승하던 말던 눈물을 떨릴게요 저는 미안하지 않은데 내가 미안해를 적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오늘 죽어도 지금 이제부터 3연승 무조건 성공 괜찮아 도전을 안해서 척받는 연습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도전을 안해가지고 괜찮아요 다음판에 도전해볼까? 손 다 풀었다 너무 억울하잖아 나 이판 주는 거 억울하다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도전 갑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다음판에 도전 지랄 야 제발 뛰쳐라 너희 인사! 빛 콩 잘했다 야 우리 기가 막혔다! 야 이거 텔 있어 텔 있어! 나이스! 정리도 없나? 없나 보다! 없다! 정리도 못냈습니다. 내가 설마 했다! 진짜 CS 많은데? 이거 내가 설마 내가 CS는 잘못 보네! 나 당첨! 웃지마! 웃지마! 강렬이 보이지 마! 포탑방패가 살아냅니다. 히힛! 워... 이거 들교 게이득이에요! 왜냐 쟤는 궁을 썼고 난 안썼기 때문이지. 손님의 위치에 충전을 해왔습니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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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 발언 아닙니다 아니 그 발언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야 나한테 디컥할 사람이 없는데 겁나 설렌다 뭐지 오 자기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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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orno 온 대로 이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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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곧 주울 수 있을까? 해야 돼. 아이! 사진부터 웃기잖아! 사진부터! 나 근데 이 낙서 하고 이거 해야 되냐? 본사진부터 또? 불 좀 꺼줄래? 잠깐만요. 아 진짜 야 잠깐만. 너무 듣기 싫은데 어떡하지? 아 나 이거 막이라도 못 보겠어. 덕이 얼굴 좀 보게. 우는 내 기분? 캠으로 말할게. 아 나 진짜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죽고 싶은데 이거? 아 보는 것만으로 죽고 싶은데? 잠깐만요. 원큐에 끝내야 된다 이거 다 전부 다.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아 나 너무 창피해. 아 내가 왜 창피하지? 이거 존나 웃기다. 이 텀블러에 악어의 눈물이 담아질까? 아 밀러 웃기다. 나도 츄리닝 입고야겠다. 자 간다. 원큐에 끝낼게요. 도전! 불 좀 꺼줄래? 마귀 즙 좀 보게. 마귀 즙 좀 보게. 아 맞다 헤드 3. 도전! 불 좀 꺼줄래? 마귀 즙 좀 보게. 불 좀 꺼줄래? 왜? 왜요? 왜 다시야? 아 대사를 치고 헤드 3를 보는 거라고? 아 나 진짜! 도전. 불 좀 꺼줄래? 불 좀 꺼줄래? 마귀 즙 좀 보게? 컷! 오케이! 아 다음 갈게요. 다음 씩 갈게요. 아이고 왜. 오늘 내 기분. 컬러 로 말할게. 안경 벗고 가실게요. 네. 네. 안경 벗고 갈게요. 네. 안경 벗고 가겠습니다. 도전! 오늘 내 기분. 캠으로 말할게. 이거 변집하면 되잖아. 이거 변집하면 되잖아. 아 주간에 변집하면 되잖아. 진짜 주간에. 주간에 변집하면 되잖아. 그거 잘리면 된다고. 도전. 오늘 내 기분. 컬러. 아 대박은 기억이 안 나. 대박은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놀란 짜증났다. 아 저런 볼 광고를 왜 하는 거야. 문제 있다고. 저거 작가가 이상해요. 도전. 오늘 내 기분. 캠으로 말할게. 컷. 오케이. BSSD. 내 마음이 다 담아질까? BSSD. 내 마음에. 덕이가 다 담아질것. 안경이랑 텀블러. 아. 텀블러. 컷모양으로 하고 편집으로 갑시다. 자 갈게요. 텀블러에. 왓이 눈물이 담아질까? 나 혹시 손 따는 거 손 따는 거 혹시 나왔나요? 이 텀블러에 하루만 이 번취 형님 대손이 없어지고 있어요 알고 싶어 하루만 덕에 악어가 되고 싶어 Werk Ink emoji Meet your mistakes eigene 하루만 너의 악어쓰가 돼도 oll 컷 오케이 엄마 알고싶어 너의 rgb갓 왕데이 타투화국님 10개 선물 담당 도전 알고싶어 너의 눈물샘버 컷! 오케이 잠깐만 진짜 나 오케 딸걸린거 같아 아 오우 만들어봐 이 본체에 빛 보여줄게 와기에 대한 나의 맘 보여줄게 와기에 대한 맘 스펜트로 브루 바이 룰